국내 최초 군대 감정 브라이티 더 군대 라이브! 군대가 뭘까요? 난나! 정답이 있습니다, 난나 그게 난나! 아, 이 자식아! 왜 하느냐, 이 프로그램! 왜 나오셨어요? 그렇지! 네, 그렇지, 그렇지! 더 군대 라이브 첫 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! 이게 왕군대가... MC분이 군대가 되실 수도 있는 거죠? 네! 군대지! 저요! 저요!